자 우리 시리어문들을 위한 쉬운 길을 봐 자 1번 발 1번 발입니다 1번 발 1번 발 1번 발 자 시리어문들을 위한 12개 발 자 1번 발 끝났어요 2번 발 정보를 돌리는 거야 여자 앞에서 2번 발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서 자 3번 발 갑니다 어깨 머리 여자 3번 발 입점에서 4번 발 흔드니까 여자 4번 발 다시 3번 발 들어와서 요번 하나 허리 가리 허리 가리 허리 가리고 4번 발 쉬고 4번 발 자 마무리는 역시 3번 발 올라갈 거야 3번 발 1번 발 건너가고 1번 발 자 1번 발 한번 줄게요 자 1번 발 한번 줄게요 1번 발 넘어가고 1번 발 가고 자 7번 발 넘어가고 7번 발 가서 1번 발 가고 7번 자 1번 발 가고 2번 발 들어올게요 자 2번 발 자 3번 발 다시 또 3번 발 이쪽에서 한번 쉬는 거예요 4번 발 자 왼쪽에만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왼쪽에만 다시 한 번 돌아볼게요 자 왼쪽에만 이제 5번 발 갑니다 5번 발 5번 발 여자 힘들게 다 막다주고 5번 발 한번 들었어요 1번으로 5번 발 1번으로 5번 발 5번 발 6번 발 6번 발 다시 3번 발 가운데 들어와서 2번 발 한번 돌려주고 왼쪽에 3번 발 한번 가고 왼쪽에만 4번 발 주고 한번 쉬는 거예요 왼쪽에만 분위기 좋으니까 자 모시지 9번 발 모시지 모시지 8번 발 넘어갈게요 8번 발 8번 발 다시 한번 8번 발 꺽는 12번 발 왜요 12번 발 1번 발 자 여기가 3번 발 어깨에 내리 4번 발 4번 발 자 손잡고 백 스텝 10번만 자 손잡고 백 스텝 자 손잡고 백 스텝 이렇게 백 스텝 자 그대로 8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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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 Melaton 나무에 플러싱 자 4번 주기 11번 발 자 11번만 튤는 발 틀어주기 틀어주기 자 마무리는 1번 발 자 무뎌지 손잡고 1번반 자 1번반 7번반 7번반 1번반 7번반 7번반 1번반 자 치료하니까 2번반 할게요 2번반 2번반 1번반 3번반 6번반 4번반 이쪽으로 1번반 올라가고 마무리 이번반 이렇게 이렇게 8번말 또 무식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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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는 5번말 4번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신녀분들을 위해서